진성준 당원 매수 의혹 스폰서를 자처했던 진성준 의원의 스폰서를 자처했던 건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네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은 범죄 행위와 명백이 밝혀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진성준 의원도 결국은 그런 범죄 포화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 지난 조수진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2020년도 5월 11일입니다 김형동 국힘당의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강석우 의원이 현금 살포 당원 매수 의혹 관련 추가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공개합니다 진성준과 조 의원이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서울 강석우 의원입니다 4천만 원을 윤두근 씨에게 제공했고 윤두근이 행동책이었습니다 300만 원씩 중간조직책에 제공하고 중간조직책에 각각의 30만 원씩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당원을 매수하는 그런 일종의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윤두근 씨가 그걸 폭로한 거 아닙니까 공익신고자가 더불어민주당 강설 당시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보도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당원 현금 매수 의혹 스폰스로 지목되어 온 건설업자 구속영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서 당원들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진위원에게 돈을 제공하 스폰스로 지목된 건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다 이제 진성준 의원도 제가 한번 보니까 재선의원입니다 출세를 빨리 해가지고 1967년생 4월생이고 그러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55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를 나왔고 아마 전북대학을 나왔나 어딘들 그건 확실히 알았습니다 재선의원입니다 강석우 어리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정상선거가 아니죠 미래통합당의 김태호 후보한테서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9에서 13%를 동레벨로 빼앗아가지고 진성준 후보와 함께 넘긴 거죠 진성준 후보의 차이집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10에서 14%입니다 이거는 뭐 전산조작이 1억 퍼센트인 겁니다 그냥 김태호 후보의 표를 투표소 레벨에서 뽑아가지고 바로 진성준한테 넘긴 거죠 2020년 4.15 총선에 전국에서 일어난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거는 뭐 확률이 아니고 그냥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김태호와 함께 뽑아가 그냥 신성준하게 다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 의뢰 동의 여러분들 7개고 투표소가 60개입니다 60개 전부에서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60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확률로 보게 되면 2분의 1의 60성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강서구에 여러분 강서구에 투표소 이름 동의 7개고 동 밑에 사나이 투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투표소가 60개인데 60개 전부의 전산조작을 해놓으니까 진성준이가 모두 다 사전투표에 다 이긴 겁니다 그렇게 전부 다 이길 확률은 2분의 1의 70성인 거죠 이런 조작질을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 빻지를 딴 겁니다 60대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이준석이 따라다니던 정무실장 최척근이죠 야밤중에 대전에 내려가 장모 씨하고 여러분들 7억 각서 써준 사람 그 김철근 씨가 바로 옆동네인 강서구 병에 출마했습니다 여기도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투표 동수가 7개고 투표소수가 44개입니다 44개 전부에서 뭡니까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후보가 다 승리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승한 데가 없습니다 모두 다 전산조작을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그냥 뭡니까 노다지입니다 사전투표는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가 그냥 투표소수를 다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니 좀 먹고 니 좀 먹고 이게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무슨 선거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다른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다 중앙선거관리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대에 있다가 이런 꼬라지가 나온 겁니다 이래도 식자청에서 이런 항의가 안 나오고 언론들은 다 침묵하고 엉뚱한 이야기들 떠들고 대통령은 뭐죠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맛이 가도 이만저만 간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한 겁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여러분 조작이고 사기지 어떻게 선거입니까 투표소 60군데 어떻게 다 여러분들 더블 민주당이 다 이깁니까 진성준 의원은 어떻게 다 이깁니까 그게 여러분 정상선거입니까 한번 보시죠 이게 당일 투표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김태우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100표를 얻을 때 진성준 후보가 109.8%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당일 투표에서 진성준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성준은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더라도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전산 프로그램은 인정사정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조작을 전국을 해버린 겁니다 이러면 이게 관내 사전투표가 108.189.8입니다 무선 뜻인고 하니까 김태우가 100표를 받을 때 진성준이 189.8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기를 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김태우가 100표를 받았을 때 진성준이 109.8표를 받으면 관내 사전투표도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09.8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189.8표가 나온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다는 겁니다 우편 투표 관외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우가 100표를 받을 때 진성준이 176.9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당일 투표가 109.8이 나오면 관외 사전투표도 109.8 정도 나와야지 176.9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9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푸든 데를 다 조작한 겁니다 밑에 여러분들 김철근이 여러분들 선거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표를 했네요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도록 무난한 이기입니다 김철근이 당일 투표에서 100표 얻었을 때 한정의가 128.3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은 무조건 다 조작을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248.8 관외 사전투표는 230.0이 나온 겁니다 전부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선거를 조작하고 그걸 덮자는 거 아닙니까 조작하고 또한 금요일 사전투표는 230.0이 나온 겁니다